이제는 화장실도 화장을 하는 시대입니다. 백색 일변도였던 기존 디자인을 탈피해 강렬한 컬러와 아기자기한 플로럴 패턴을 적용한 욕실은 차 한잔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서도 손색이 없는데요. 보여주고 싶은 욕실 함께 만나보시죠. 하루의 시작과 기분을 결정하는 공간인 욕실은 이제 또 하나의 생활공간입니다.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공간으로 디자인된 데코레이션 욕실 제품이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. 유려한 디자인의 백색 도기부터 컬러화된 세면대와 양변기까지 다양한 디자인 제품을 선보이는 이 브랜드는 국내는 물론 중국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특히 아기자기한 플로럴 패턴이 들어간 세트 제품은 도기부터 액세서리까지 콘셉트화된 총체적인 디자인으로 구성돼 있어 새로운 욕실 공간을 창조하는 아이템으로 인기인데요. 아무래도 인터바스의 가장 큰 장점은 데코레이션 제품들입니다. 고객들이 디자인 패턴만 선택을 해주시면 저희 인터바스 욕실 디자이너가 살고 계신 고객님의 욕실 바스를 그 디자인의 컨셉으로 양변기 세변기부터 하나의 어우러진 컨셉으로 하나의 어떻게 보면 테마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죠. 한편 이 브랜드는 예쁜 욕실 못지않게 건강한 욕실도 추구하고 있습니다. 위생도기의 은나노와 광총매 복합기능에 항균 유약을 도포해 항균기능과 자전기능을 강화했는데요. 네덜란드와 일본의 국제공인시험기관을 통해 이미 99% 이상의 항균성을 검증받았습니다. 세라케어는 항균, 방호제품입니다. 도기유약의 2차 도포를 통해서 먼지라든지 욕실에서 쓸 수 있는 찌꺼기나 때들을 덜 타게 하는 기능이 또 하나가 있고요. 박테리아를 번식을 막아주는 항균기능에서 항균과 방호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. 갖고 싶은 제품 그리고 예술의 경지로 재탄생된 데코레이션 욕실 소중한 생활공간으로서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장실은 이제 차세대 욕실 문화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.